안녕하세요.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저 이번 주에 한번 알아볼 IT는 위클리 IT 주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세 가지 소식이 아니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봐보고 노력하려고 해요. 아, 바로 중국에서 CBDC 발행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가 도대체 뭔지 그 내용을 천천히 이야기 드릴 텐데요. 한 10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고 나시게 되면 CBDC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중국 CBDC라고 지금도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로벌 포스트에 대한 내용들,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감기 효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비트코인 희소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목할 건 밑에 있는 부분이겠죠. 각국이 눈독들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CBDC라는 말 자체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보면 4월 16일자 기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초읽기라고 하면서 테스트 지갑 이미지를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위챗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트위터에 관련된 이미지가 다소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공개된 사진이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돈을 트랜스퍼 송금하는 기능하고요.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재미있는 게 이 마지막에 있는 기능인데 이게 뭐였냐면 스마트폰끼리 부딪히게 되면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안 되는 적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부딪히는 것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밑에 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요. 코로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세계. 캐시리스가 급진정을 한다. 금융사들 핀테크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현금에 대해서 현금을 교환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묻어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핀테크를 더 많이 쓸 거다. 디지털 화폐를 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느냐. 밑에 또 나왔네요. 리브라에 대한 얘기들. 리브라가 연내에 출시됐다는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리브라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상장 통과를 못했죠. 성원과 의원 통과를 못했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거. CBDC 열공에 나선 중앙은행들. 중앙은행들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만 하는 것들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CBDC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도대체 뭐길래. 자, 시각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왔어요. 물론 이게 지금 테스트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 지폐를 그대로 옮겨놨다. 우선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지폐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래서 이건 돈이다. 그렇다면 왜 만드느냐. 코로나의 시도도 있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중국을 자극했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계속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이거 썼어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페이스북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화폐였었었는데 자, 이게 디지털 화폐이다 보니까 사실 큰 걱정은 없던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해서 카카오페을 만든다. 그런다고 썼을 때 전 세계가 긴장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슈가 됐던 거는 페이스북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SNS 시장의 탑이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진짜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모두가 다 얘네 걸 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논란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보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안 문제 이슈가 커요. 이게 좀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브라하고 페이스북은 우리는 다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페이를 만들었었잖아요. 물론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공급되는 거 아니고 테스트 중이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만들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중국에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은 야 이거 조금 의심스럽다. 이건 충분히 의심이 갔나. 의심이 갑니다. 혹시 이거는 달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블로그 같은 것들 내년에 나오고 보게 되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가 자세하게 나왔죠. CBDC라는 의미가 중앙화다. 뱅크다. 디지털 화폐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비트코인하고 다른가요? 물론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 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나 주체가 민간이죠. 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아는 것처럼 채굴량이라고 하는 게 100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캐면은 캘을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정부에서는 해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증산해서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더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돈을 헬리콥터에 뿌려낸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겁니다. 그럼 중국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역시 기사들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주목할 만한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도 중국 디지털 앞에 테스트에 참여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떴던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거기다가 서브웨이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밑에다 있네요. 글로벌 브랜드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정도를 만들어놨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도시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여기서 시범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걸 정착시키겠다. 근데 정착을 언제 시키겠느냐? 동계올림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됐었을 때 이때에는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얘기를 보게 되면 2022년에 실전 투입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22년에 우리가 투입할게. 근데 이것도 가봐야지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작년에 광군제라고 했었죠, 우리가. 광군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있는 가장 빅세일 중에 하나죠. 그 플랫플라이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이 날짜에 선보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중국이 정말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거를 좀 적용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죠. 중국만 한 거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코로나19로 부장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도.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좀 있다면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냐면요. 이게 주목할 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은 글로벌 경제 위기잖아요.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이후로 다시 되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도 괜찮을까? 디지털 화폐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2019년도 기사가 죽죽 나왔던 거죠. IMF도 이런 것들을 경고했다는 얘기들. 정부가 흔들렸다는 얘기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다가. 2018년, 2019년 이때 조금 더 많이 촉발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가끔씩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사이트인데.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도자가 굉장히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도 관련된 링크를 밑에다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이 정리가 된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카카오페이 쓰시는 것, 삼성페이 쓰시는 것 생각하면 됩니다. 통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액 결제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다. 거액이라는 별말이 아니고요. 큰 금액이다. 금융 포용 재고 등에 필요한 개발동산국에는 소액 결제용이다. 리테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같은 것들. 그것도 소액 결제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2020년 이후에 테일럿 테스트가, 파일럿 테스트가 다수 예정되어져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비아이스에 나왔던 얘기도 정보금융 포럼이라고 나왔는데 대응 현황을 보시면 거액 결제는 지금 시범을 하고 있다는 게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이 들어가 있네요. 프랑스, 스위스가 들어가 있고요. 예정에. 소액 결제용에는 우르가에, 바하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예정에 중국과 터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에 있느냐? 바랜계가 없으며요. 잘 모르겠다.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는 취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나오다가 연구 가치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준비는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오죠? 캐나다,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일본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일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이웃족하고 2016년부터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은행 간의 결제, 증권 대금 동시 결제, 외환 동시 결제,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 이 거액 결제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보게 되면요. 금융시장 거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을 준비 중이다. 스위스는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유들 때문에. 소액 결제를 해보죠.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이 화폐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돈을 뿌리게 되면요. 돈을 우리가 찍어냈었을 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폐, 동전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폐기시키는 데에도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도 이미 동전 없는 사회로의 이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시방 운영 실시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죠.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일부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터키도 뛰어들었죠. 특히 스웨덴. 스웨덴 이거 잘 되었거든요. 스웨덴은 아예 2020년부터 시제품에 대한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유럽 연합도 지금 준비 중에 있더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안 하는 나라들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주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일본도 발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지만요. 호주는 마찬가지, 영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내용들을 보게 되시면 현재는 없으나 준비 중이다. 현재는 없으나 연구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있는 게 역시 한국은행의 보도자료가 잘 나와있습니다. 4월 6일자 올라온 기사를 좀 보게 되면요. 4월 6일자 올라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파일럿 테스트 추진 나왔네요.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지금 도입을 하겠다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체계화시키겠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추진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추진 이유는 뭐냐.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보고자 하거든요.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관련돼서 CBDC 시험 발행을 추진했었는데 스웨덴과 중국이 현금이용 감소와 민간 디지털 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은 스웨덴 중앙은행의 이 코로나 프로젝트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은행에 돈이 없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갔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나왔다. 정말 디지털 화폐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였었는데 스웨덴이 원래는 디지털 천국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쪽으로. 그런데 그쪽을 스위시라는 걸로 했었는데 그쪽을 치고 들어왔던 게 이젠 중국이었던 거죠. 이 두 개가 신경 쓰면서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 캐나다와 일본과 EU와 스웨덴, 스위스 여섯 개의 은행이 연구 그룹을 만들었더라. 2020년도 1월 21일에 만들었습니다. 연구 기관은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본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국내 연구의 필요성이 나온 거예요. 민간 부문의 시장혁성성도 예견하기 어려움으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해 필요성과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법률적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 준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검토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주석은 나눠놨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목하고 있으면서 대응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추진 일정이 나왔습니다. 총 22개월이고요.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1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에 끝나게 되는 긴 프로젝트예요. 이게 제대로 좀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연장이 될지 당겨도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각국의 추진하는 방향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장점은 뭐냐? 장점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지하경제 비용 절감 관리 통제. 자, 코로나 이슈. 이거 아까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비대면의 사유로 갔기 때문에 비대면의 사유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모바일 결제, 디지털 결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다. 이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물밑에서 숨어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안 좋은 얘기들 들러오기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러면 사과박스에 돈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되는 게 지하경제를 없앨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 아까 이야기했던 교대교입니다.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더라. 돈을 찍어낼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더라. 그렇다면 현금을 수송할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성의 디지털 보안에 있어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통제라고 하는 이야기 했어요. 관리통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과연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좋아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리통제를 중앙정부 차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주체가 중앙정부잖아요. 왜 중앙정부는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난 카카오페이 쓸 건데요. 난 네이버 페이 쓸 건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게 되면요. 한국은행 앱을 쓴 상태에서 그 앱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되고 연동하는 방식도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요. 누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시범사항이니까 어떻게 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 나오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겠죠. 중국 정부가 모든 돈이 오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그럼 여행을 가가지고 쓰는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가 그래서 들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CBDC라고 하는 각국의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것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주가가 올라오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은 관점이겠죠. 이거는 정말로 큰 흐름에서 우리가 가지고 되는 지폐와 동전이 디지털로 가는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을 보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참여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뀔 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선 어떤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직업이 없어지게 될 때 어떤 준비를 미리 좀 해놓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시범기간이라고 하고요. 정착되려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촉을 군도 세우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국 CBDC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더 크게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뭐 은행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다르실 수도 있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주시게 되면요. 저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상 IT, 위클리 IT에는요.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